17일 유기동물 구호법인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따르면 지난 16일 60대 여성의 동물 저장 강박증 애니머로 더 행위가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가 복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날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와 천안지역 동물보호단체는 즉시 여성의 집을 찾았는데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냉장과 옷장 등 집안 곳곳에서 신문지에 쌓는 500여 마리의 고양이 사체를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집안 내부에는 고양이 사체가 쌓여있었고 곳곳에 고양이 배설물과 사체 등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고양이를 신문지에 싸서 버린 사체가 400구에 달하고 가방 등 소지품에서 발견한 사체가 100구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여성은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여성은 4년 전 남편과 길고양이를 상대로 밥을 주다 처음 20여 마리를 구조해 집에서 기르기 시작하였고 남편과 사별한 뒤부터는 더 많은 고양이를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구호단체 관계자는 애니머로더는 명백한 동물학대라며 생존한 고양이 25마리는 구조한 상태며 임시 보호처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동물구호단체는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올리며 구조한 고양이들을 위해 사료나 간식이든 무엇이든 좋으니 후원 및 인보크를 올렸습니다. 저만은 고양이들이 안타깝게 고양이별로 간 것도 슬프지만 겨우 살아 남은 25마리 고양이들이 앞으로는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